안녕하세요. 저는 AWS 서울 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포트 엔지니어 미나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버킷에 대해 CP 혹은 Sync 명령을 실행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Could not connect to the endpoint URL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CP 또는 Sync 명령을 실행하는 동안 Could not connect to the endpoint URL 오류 맥스지가 표시되면 머신을 S3 endpoint에 연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며 오늘은 이 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할 점은 올바른 AWS 리전과 S3 endpoint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S3 버킷 리전 확인 방법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S3 콘솔로 이동합니다. AWS 리전 섹션에서 버킷 이름 옆에 표시된 버킷의 리전을 찾습니다. 일반적인 S3 endpoint 형식은 버킷네임.s3.리전.amazonaws.com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S3 API endpoint를 사용하시거나 S3 access point endpoint와 같이 특수 목적의 S3 endpoint를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라 endpoint 형식이 변경됩니다. S3 endpoint 목록은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endpoint 및 할당량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 North East 2 리전에 테스트 버킷 서울 1이라는 이름으로 생성된 버킷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음 CP CLI 명령어를 실행해 파일을 버킷에 복사합니다. 그러면 위 명령어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S3 endpoint 형식과 일치하지 않으며 아마존 AWS에서 키워드 AWS가 누락되고 아마존만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DNS가 사용한 S3 endpoint를 리졸브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dig 또는 nslookup 등 DNS 관련 툴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DNS 리졸브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DNS 리졸브 테스트가 실패하여 오류가 발생하거나 S3 endpoint가 IP 주소로 리졸브되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전 DNS 구성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S3 endpoint에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방화벽이 S3 endpoint에 트래픽을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트를 허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텔넷 명령어를 실행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텔넷 테스트에서 실제 사용한 S3 endpoint URL, 리존, 그리고 포트 번호를 사용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타임아웃 커넥션이 발생하면 네트워크 방화벽에 연결할 S3 endpoint URL과 포트의 in, out, 트래픽을 차단하는 규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 번째이자 마지막 과정은 특별한 상황, 즉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Instance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재현하기 위해 AWS 계정에 EC2를 생성했습니다. 이 경우 이 EC2 인스턴스와 연결된 VPC의 VPC 구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EC2 인스턴스의 위치가 퍼블릭 서브넷인지 또는 프라이빗 서브넷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파라미터가 달라집니다.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한 EC2 인스턴스의 경우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 로그인한 다음 EC2 대시보드를 엽니다. 아직 EC2 인스턴스 페이지가 없는 경우 왼쪽 창에서 인스턴스 옵션을 선택합니다. 사용 중인 EC2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EC2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가 하단 창에 표시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세부 정보 섹션으로 이동해 이 EC2 인스턴스가 생성된 서브넷 아이디를 선택합니다. 서브넷 세부 정보가 포함된 새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에서 서브넷을 선택하면 서브넷 세부 정보가 하단 창에 표시됩니다. 이 하단 창에서 네트워크 ACL 탭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ACL에서 사용 중인 포트의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규칙을 확인합니다. 규칙이 디나인 경우 S3 트래픽의 NACL을 검토하고 수정합니다. 네트워크 ACL이 아마존 S3 IP 주소 범위의 특정 리전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경우 AWS CLI를 호출하는 동안 dash dash region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허용되는 리전을 지정합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한 EC2 인스턴스의 경우 서브넷의 라우팅 테이블과 연결된 네트워크 주소 변환 또는 NAT 게이트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NAT 게이트웨이는 S3 엔드포인트에 도달하는 인터넷 경로를 프로비저닝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 로그인한 다음 EC2 대치보드를 엽니다. 아직 EC2 인스턴스 페이지가 없는 경우 왼쪽 창에서 인스턴스 옵션을 선택합니다. 사용 중인 EC2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EC2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가 하단 창에 표시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세부 정보 섹션으로 이동한 다음 이 EC2 인스턴스가 생성된 서브넷 아이디를 선택합니다. 서브넷 세부 정보가 포함된 새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에서 서브넷을 선택하면 서브넷 세부 정보가 이 하단 창에 표시됩니다. 이 하단 창에서 라우팅 테이블 탭을 선택합니다. 하단 창에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경우와 함께 라우팅 테이블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라우팅 테이블에 NAT 게이트에 대한 경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라우팅 테이블에 NAT 게이트웨이 연결이 있는 경우 0.0.0, 슬래시 0을 도착지로 가지고 있는 NAT로 시작하는 디폴트 라우트가 타겟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NAT 게이트웨이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가르키는 디폴트 라우트가 있는 퍼블릭 서브넷에서 생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디폴트 라우트가 NAT 게이트웨이가 존재해야 하고 사용 가능 상태여야 합니다. 아마존 S3용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 중인 경우에는 데시데시 리전 파라미터에 올바른 리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S3용 VPC 엔드포인트는 리전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사용 중인 VPC 엔드포인트와 연결할 S3 버킷이 동일한 리전에 있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WS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즐기시길 바랍니다.